이번 역은 시청, 시청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천안이나 인천, 소요산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1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시청, 시청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천안이나 인천, 소요산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1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종착역인 을지로 입구, 을지로 입구역입니다. 내리실 때에는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This stop is 을지로 일가, 을지로 일가, the last station.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you leave the train. Thank you. 이번 역은 을지로 입구, 을지로 입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을지로 삼가, 을지로 삼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대화나 구파발, 오금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3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을지로 사가, 을지로 사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방하나 상일동, 마천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5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을지로 사가, 을지로 사가,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5. 이번 역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당고개나 사당, 오의도 방면은 4호선으로, 방하나 상일동, 마천 방면은 5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신당, 신당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응암이나 봉화선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6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상황심리, 상황심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왕심리, 상황심리, 상황심리.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왕심리, 성동구청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방화, 상일동, 마천 방면은 5호선으로, 문산이나 용산, 용문 방면은 경의, 중앙선으로, 수서, 수원 방면은 분당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한양대, 한양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뚝섬, 뚝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서울숲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뚝섬, 뚝섬. The doors are on your right. 행복을 나르는 우리 친구, 서울메트로. 항상 우리 곁에 함께해요, 서울메트로.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종착역인 성수, 성수역입니다. 잠실, 사당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다음 열차로 갈아타시고, 동대문이나 의정부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신설동행 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때에는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This stop is 성수. 성수, the last station. You can transfer here to the green line branch to 신설동. Where you can transfer to the dark blue line for 잠실 and 사당.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you leave the train. Thank you. 前方到站 시,本次列車的終点站, 성수, 성수站. 間もなく終点, 성수. 성수駅です.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종착역인 성수, 성수역입니다. 을지로 신촌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다음 열차로 갈아타시고 동대문이나 의정부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신설동행 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때에는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前方到站 시,本次列車的終点站. 성수, 성수, 성수잔. 前方到站 시,本次列車的終点站, 성수. 성수, 성수駅です. 幸福を 나르는 우리 친구, 서울 매트로. 항상 우리 곁에 함께해요, 서울 매트로.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종착역인 성수, 성수역입니다. 왕십리, 을지로나 잠실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2호선 순한 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降り실 때는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前方到站 시,本次列車的終点站. 성수, 성수站. 前方到站 시,本次列車的終点站. 성수, 성수駅です. 今夜は 성수, 성수역입니다. 降り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中路, 청량리, 소요산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신설동행 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용답, 용답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今夜は 용답, 용답. 이번 역은 신답, 신답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今夜は新답, 신답. 今夜は新답, 신답역입니다. 今夜は新답, 신답역입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今夜は新답, 신답역입니다. 入るdes Elections. Roberta在旅媒입니다. この扇 ένα,обод 下方バイトだこちらは 通りium estwaterの寺. 草座宮と交通文, Sha. これは iykonきれい니다. 垂圓の方,静が庭に近い lever đó. 目的あいに窩が座っていると、 拭きにいると Uk. 遊悟の車なณ스처です. これまでご覧ください。 平たな topics wander. 秘 lugのilanoda embarください. 서울메트로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풍물시장으로 가실 분은 9번이나 10번 출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신설동. 신설동, the last station. You can transfer to the dark blue line, line number one.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you leave the train. Thank you. 이번 역은 건대 입구, 건대 입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장암이나 고속터미널, 부평구청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7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congook university. congook university.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seven. 이번 역은 9위, 광진구청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9위, 광진구 office.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강변, 동서울 터미널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강변, 동서울 bus terminal.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진풍당이 강변, 동서울 터미널 지역입니다. 이번 역은 잠실나루, 잠실나루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잠실, 송파구청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암사 방면이나 가락시장, 모란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8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신천, 신천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종합운동장, 종합운동장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고속터미널이나 동작, 개화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9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나르는 우리 친구 서울 매트로 항상 우리 곁에 함께해요 서울 매트로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종착역인 삼성, 무역센터역입니다 내리실 때에는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This stop is 삼성, World Trade Center Seoul, the last station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you leave the train Thank you This stop is 삼성, World Trade Center Seoul,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 역은 삼성, 무역센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삼성, World Trade Center Seoul,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 역은 설룸, 설룸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수원이나 왕십리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분당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설룸, 설룸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분당 line 이번 역은 역삼, 역삼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역삼, 역삼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강남 강남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판교, 정자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신분당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강남 강남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신분당 line 이번 역은 강남 강남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판교, 정자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신분당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강남 강남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신분당 line You can transfer to the 신분당 line 이번 역은 교대, 법원 검찰청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대화나 구파발, 오금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3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ourt and Public Prosecutor's Office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orange line Line number 3 이번 역은 서초 서초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대법원, 대검찰청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서초 서초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방배 방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방배 방배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blue line Line number 4 이번 역은 낙성대 낙성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낙성대 낙성대 The doors are on your right 행복을 나르는 우리 친구 서울 매트로 항상 우리 곁에 함께해요 서울 매트로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종착역인 서울대 입구 관악구청역입니다 내리실 때에는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This stop is Seoul National University 관악구 office The last station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you leave the train Thank you This stop is Seoul National University 관악구 office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 역은 봉천 봉천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봉천 봉천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 역은 신림 신림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신림 신림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 역은 신대방 신대방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신대방 신대방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구로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구로 디지털 컴플렉스 구로 디지털 컴플렉스 구로 디지털 컴플렉스 The doors are on your right This stop is 구로 디지털 컴플렉스 구로 디지털 컴플렉스 구로 디지털 컴플렉스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대림 구로구청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장암이나 고속터미널 부평구청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7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대림 구로구 office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7 행복을 나르는 우리 친구 서울 매트로 항상 우리 곁에 함께해요 서울 매트로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종착역인 신도림 신도림 역입니다 합정 을지로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내선순환 열차를 이용하시고 천안 인천이나 의정부 까치산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도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때에는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This stop is 신도림 신도림 The last station You can transfer to the dark blue line line number 1 for 합정 을지로 앤 까치산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you leave the train Thank you 前方到站 시 本次列車的終点站 신도림 신도림 站 間もなく終点 신도림 신도림 駅です 행복을 나르는 우리 친구 서울메트로 항상 우리 곁에 함께 해요 서울메트로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종착역인 신도림 신도림 역입니다 4당 잠실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다음 열차를 이용하시고 천안 인천이나 의정부 까치산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도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때에는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This stop is 신도림 신도림 The last station You can transfer for 사당 잠실 and 까치산 or to the dark blue line line number one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you leave the train Thank you Thank you 마もなく 시우텐 신도림 신도림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종착역인 신도림 신도림 역입니다 천안 인천 소요산 방면은 1호선으로 영등포구청 잠실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2호선 순환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때는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This stop is 신도림 신도림 The last station You can transfer to the dark blue line line number one or the green line line number two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you leave the train Thank you 잔팡 다우 잔시 번지 래처다 종뎀 잔 신도림 신도림 잔 마모나쿠시우텐 신도림 신도림 에키 데스 이번 역은 신도림 신도림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천안 인천 소요산 방면은 1호선으로 까치산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까치산행 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도림천 도림천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양천구천 양천구청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top is 양천구 오피스 양천구 오피스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신정 내거리 신정 내거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top is 신정 내거리 신정 내거리 The doors are on your right 행복을 나르는 우리 친구 서울 매트로 항상 우리 곁에 함께해요 서울 매트로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종착역인 까치산 까치산역입니다 방화나 여의도 강동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5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때는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This stop is 까치산 까치산 The last station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5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you leave the train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is stop is 까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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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영등포 구청 영등포 구청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방화나 상일동 마천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5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영등포구 office 영등포구 office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5 이번 역은 당산 당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개화나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9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당산 당산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9 이번 역은 합정 합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응암이나 봉화선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6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합정 합정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6 행복을 나르는 우리 친구 서울 매트로 항상 우리 곁에 함께해요 서울 매트로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종착역인 홍대입구 홍대입구역입니다 내리실 때에는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This stop is 홍익 University 홍익 University 홍익 University The last station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you leave the train Thank you 강아지 첨부 공항 도전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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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대입구, 홍대입구장 이번역은 홍대입구, 홍대입구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왼쪽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서울역 방면은 공항철도로 문산이나 용산, 용문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경의, 중앙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홍익University. 홍익University.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airport railroad to the 경의 중앙라인. 천황다우 잔시 홍대입구, 홍대입구장 마모라크 홍대입구, 홍대입구역이です. 이번역은 신촌, 신촌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신촌, 신촌.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천황다우 잔시 신촌, 신촌잔 마모라크 신촌, 신촌역이です.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op. 이번역은 신촌, 신촌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신촌, 신촌.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op. 이번역은 이대, 이대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이화우먼스 유니버시티. 이화우먼스 유니버시티.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역은 이대, 이대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이화우먼스 유니버시티. 이화우먼스 유니버시티. The doors are on your left.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충정로, 경기대 입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방하라 상일동, 마천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5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5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